오늘은 천수경은 어떤 경전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은 일반적인 경전과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교 경전은 서분, 종종분, 유통분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천수경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수경의 원제라고 해야 될 거예요. 천수경은 본래 전임시대에 만들어진 경전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런데 이 경전의 모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범달 마스님이 번역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무예대비심 다라니기요. 또는 불공스님이 번역하신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대비심 다라니. 이 경이 모태가 되어서 천수경이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구조의 경전 천수경은 조선 후기에 발간된 의식집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1935년 조선 후기에 발간된 의식집에서 발견되는데요. 그 이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성문의범에는 현행 천수경과 비교해 볼 때 참제협장, 시비존볼, 시박참회, 참회후송 등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는 1969년 통도사 강원에서 간행된 행자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독송하는 형태의 천수경은 아주 최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수경은 우리 불교계에서 기도의식을 위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심에 두고 그 앞에다가 개경, 찬탄, 참회, 준재주, 바로안, 서원, 참기 등을 덧붙여서 만든 경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의식문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수경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을 여는 부분, 개경은 경을 여는 부분입니다. 천구업진원에서 개법장진원까지고요. 개청은 천수천안관자재 보살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여기서부터 소원종심실험만까지. 별원은 별도의 원이라고 해서 뒤에 총원이 나오거든요. 총원에 대비되는 별도의 원이라고 해서 나무대비 관세원부터 자득대지에까지. 여기는 10가지 원력이 있고요. 10가지 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6가지 발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6가지 발원은 육두를 향하면서 한 발원이라고 해서 육향이라고 하고요. 10가지 발원은 시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별귀위는 나무관세원보살, 나무본사아미타불, 즉 관세원보살과 관세원보살의 화신들, 그리고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대목의 별귀위에 해당합니다. 귀의 총귀위는 맨 마지막에 삼귀위가 있죠. 다라니의 부분은 심무장고 대따라니의 부분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일을 한 이후에는 사방찬, 도량찬, 참외부분, 그리고 준재주 부분, 총원, 총기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재주 부분은 또 하나의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준재주 개청이 나오고, 정복계진원, 호신진원, 그리고 관세원보살, 본심이며, 육자대명, 왕진원, 오만이 반메움, 준재진원, 준재개송 순으로 이 부분만 또 따로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재주 부분만 또 따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경과 관세원보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은 관세원보살림입니다. 그리고 심무장고 대따라니가 관세원보살님 그리고 관세원보살님의 화신들을 찬양하는 진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원보살이 어떤 분인지 대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원보살의 산스크립트 원어는 아발로키테시바라입니다. 아발로키테시바라는 분석해보면 아발로키테는 안찰하다는 뜻이고요. 이 슈바라는 자제, 자제하다, 자유롭게 어디든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자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게 되면 관자제가 됩니다. 그런데 관세음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관세음은 이걸 약간은 오역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발로키테시바라가 되면 관세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발음이 아발로키테시바라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자제가 더 맑긴 한데요. 관세음 뜻으로 보면 관세음이 상당히 맞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는 분이 관세음 보살님이시니까요. 뜻으로 본다면 아발로키테시바라로 되어 있는 관세음 보살도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역에는 관자제, 광세음, 관세자제, 관세음자제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신체적인 특징은 뭐냐면 천수천안입니다.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께서 간절히 발원을 하니까 이 많은 중생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중생들을, 도움이 필요로 하는 중생들을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몸이 천계의 손으로 또 천계의 눈으로 중생들을 보고 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발원을 하게 되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천수천안, 천계의 손, 천계의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신체적인 특징은 천수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행태적인 특징, 행위의 형태는 어떠냐면 보문시연이에요. 보문은 너를 보자에 문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널리 도움을 줄 수 있다. 널리 바라볼 수 있다. 어느 곳에든지 놔둘 수 있다라는 의미가 보문시연이겠습니다. 나타나 보이는 것이 시연이니까요. 어느 곳에든지 나타날 수 있다. 보문시연하기 위해서 관세음 보살님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놔둡니다. 그래서 법학용 관세음 보살 본품에서는 33응신으로 놔둔다고 하고요. 등음경에서는 32응신으로 놔두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응신은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 본문품에 나오는 관세음 보살의 33응신은 대략 이렇습니다. 삼성신은 부처님이나 벽지부리나 성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범천, 제석천, 자제천, 자제천은 피신우순을 이야기합니다. 대자제천, 시바신을 이야기합니다. 천대장군, 기사문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대장군을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천대장군은 보통 전륜성황을 천대장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전륜성황은 우리 지상의 인간으로서의 전륜성황이라기보다는 천신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인신은 지상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 소왕, 장자, 허사, 재관, 바라문 다섯 사람이죠. 이런 사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부중신, 비구비군이 우바세우바이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부녀신, 장자, 허사, 재관, 바라문의 부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동신, 이동신은 동남동녀, 그러니까 어린 남자아이, 어린 여자아이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부신,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런 사부신, 이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인간과는 좀 다른, 또 다른 능력을 지닌 사부신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고요. 집금강신은 아주 힘센 금강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도움을 주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서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이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왕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재고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달바가, 건달바가는 하늘의 악사입니다. 이런 건달바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생들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관세음 보살님은 나타나서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관세음 보살님은 장소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성관음, 주로 악의도를 구제하는 관세음 보살님을 성관음이라고 하고요.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관음 보살는 천수관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죽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관세음 보살님은 마두관음, 말머리 모양이네요. 마두관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수라의 고통을 구제하는 관세음 보살님은 11면 관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11개라는 거예요. 11개의 머리가 있어요. 11면 관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준제의 관음은 인간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또 하나의 기도로 준제주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고통을 구제하는 보살님은 예의륜 관음입니다. 천상의 고통을 구제한다고 하니까 천상에도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천상의 존재들도 죽게 되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 있다는 것은 늙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병으로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상은 대체로 안락한 곳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천상의 존재들이 붓다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열반에 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반으로 인도할 때까지는 관세음 보살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관세음 보살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관세음 보살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 경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소방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문제들은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가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을 가지면 나도 관세음 보살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관세음 보살의 성격적인 특징은 뭐냐? 자비로운 어머니다. 자비로운 어머니. 우리 사과모님의 부처님을 흔히 사생자부라고 부르잖아요. 사생자부.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사생은 네 가지 태어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꼭 태어나는 모습하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중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중생의 자비로운 아버지를 사과모님의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로운 어머니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미실력은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32응신, 32가지 모습 또는 33응신, 33가지 모습 아니 사실 두 가지, 33가지는 상징적인 것이고요. 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주는 14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무에력이에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14가지 힘은 14무에력입니다. 13무에력이고요. 4가지 불가사의한 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4부사의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위실력을 이렇게 우리는 찬탄합니다. 가지가지 신통의 힘 부족하시며 지혜의 온갖 방편 널리 닦으사 시방 세계의 넓고 넓은 모든 국토에 거룩하신 그 몸을 두루 나투네 관세음 보살 이렇게 우리는 찬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통력을 구족하셔서 지혜의 온갖 방편을 널리 닦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방 세계의 넓고 넓은 모든 국토에 그 몸을 두루 나투러서 중생들을 구제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경의 역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천수경은 불교 역사의 총체적 집정물이다. 천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시대에 만들어진 경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조금씩 변형되어서 오늘날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 역사의 총체적 집정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둘째, 천수경은 타종교의 신들까지 불교의 신으로 교화하는 불교의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경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종교의 신들, 이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신메장구 대다라니아는 불교의, 힌두교의 신들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드라신,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인드라신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슈누의 화신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또 험천도 있고요. 시바신도 역시 천수경, 다라니에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신들까지 불교의 신으로 교화하는 불교의 포용적인 태도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들어와서 역시 후속신들까지 다 포용을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삼신이라든가, 그리고 칠성, 부칠성, 칠성 부처님, 부처님으로 가했죠. 칠성, 이런 우리 소속신들도 역시 불교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셋째, 한국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불교는 선불교가 주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음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호파사상도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반야사상, 우리가 마바냐 바라밀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끝에는 꼭 마바냐 바라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반야사상이 아주 깊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수경에는 바로 화음사상, 법화사상, 반야사상, 그리고 정토사상도 역시 들어있죠. 나무아미타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밀교사상, 사실 다라니는 밀교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밀교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불교가 홍불교라고 특징이 지어지는데요. 이런 한국불교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천수경은 우리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에게 위안을 주는 경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림이잖아요. 관세음보살림, 어려울 땐 우리가 관세음보살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천수다라니, 신묘정부 대대라니가 우리에게 상당한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민중에게 위안을 주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섯째, 천수경은 오랜 역사를 통해 성립된 경전인 만큼 기존 경전의 다라니 부분에 기도와 찬탄, 참회, 발언, 석원, 삼보에 대한 귀의를 함께 담은 독특한 구조의 경전이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경전은 다시 없습니다. 천수경만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은 서분이 아닌 개경으로 시작된다. 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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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어디까지를 얘기할 수 있냐면 정구업진원, 오박내위, 안위주신진원, 개경계, 개법장진원 이렇게 경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 부분이 다른 경전들은 대개 여시암은 이와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서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지 않고 개경으로 시작된다는 게 특이합니다. 둘째, 원이 앞부분에도 있고 뒷부분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에 보면 앞에 별원이 있고요. 앞에 별원이 있는데 뒤에 또 총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셋째, 별귀위와 총귀위가 있습니다. 별귀위는 관세음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의 화신들,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귀위가 별귀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총기위는 삼귀위가 되겠습니다. 넷째, 경의 중심의 타라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수경의 한복판에 심리장고 대다라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특이한 것이죠. 다섯째, 육행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육행이란 것은 뭐냐면 대성불교의 여섯 가지 실천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는 기도, 두 번째로는 발원, 세 번째로는 귀위, 송주, 찬탄, 참회인데 이 한 경제는 이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 부분이 들어있고 발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두 번 이상이 되죠. 여러 번 발원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귀위, 귀위도 앞에 별귀, 총기위 그렇게 나오고요. 송주, 여기는 당연히 다라니를 염송하니까요. 역시 송주가 나오고요. 찬탄 부분, 도량찬, 사방찬 이렇게 나오고요. 참회 부분, 참회 부분이 꽤 깁니다. 참회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육행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불자의 다섯 가지 실천문, 오문입니다. 오문을 구족하고 있어요. 오문, 우리 불자들은 뭘 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 부자님께, 불보사님께 예경을 합니다. 예경문입니다. 공양을 합니다. 보시를 합니다. 공양문입니다. 참회를 합니다. 참회문. 발원을 하게 됩니다. 발원문. 지송문은 역시 다라니, 지송, 또 경전지송, 이걸 지송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다섯 가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한 경전에 이 다섯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천수경의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수경의 구조적 특징과 관생무살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서재영 박사님께서 온라인에 정리한 것을 제가 좀 빌려서 가져왔습니다. 서재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천수경이 어떤 경전이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바냐바라밀